반갑습니다. 얄밉지만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검사 서동재의 귀환이 이토록 반갑습니다. 저희 자연스럽게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왼쪽부터 시선 봐주시고요. 손 흔들어주고 계신데요. 그리고 가운데도 봐주시고요. 자연스럽게 손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함께 봐라. 네, 우리 또 서동재 검사가 보니까 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서동재 검사의 모습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? 네, 그러면 시선은 지금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봐주실까요? 네, 벌써 딱 얼굴에서 서동재가 다 느껴집니다. 가운데도 봐주시고요. 또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또 느그동재말고 우리동재모드로 한번 또 자연스러운 미소 한번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자, 저희 왼쪽부터 한번 보시면서 미소도 보여주시고 네, 뭔가 좀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벌써 서동재의 모습이 이 포토타임에서도 느껴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준혁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또 조금 이따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